200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축제이기에 올림픽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더욱 바빠집니다 세계 각 나라의 선수들이 기량을 뽐내게 될 올림픽 경기장 선수들이 최고의 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의 트랙은 최첨단 특허공법으로 건설되었고 스키점프 센터는 초당 20m의 강풍에도 안전하게 점프가 가능하도록 강풍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강릉의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과 아이스아레나, 하키센터는 최상의 빙질과 최적의 관람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역사에 남을 기록들이 쏟아지겠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력이 이번 올림픽과 접목되어 탄생한 최첨단 시스템은 경기 관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AR로 길 안내를 받고 360도로 경기를 보고 외국인들을 위한 통영 안내 로봇까지 그야말로 역대 최고의 ICT 올림픽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인천공항과 평창 및 강릉 올림픽 경기장, 서울 등 거점 도시와 주변 관광지로 이어지는 교통체계도 완비되어가고 있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경기장에 도착해서 올림픽과 관광을 여유롭게 즐기게 될 것입니다 경기장 건설 노동자들과 시설관리 요원들 경기장 안팎에서 올림픽의 성공을 도울 자원봉사자들과 진행요원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바쳐서 한 마음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을 각국의 국가대표 선수들 그들의 가슴도 벌써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될 평창 동계올림픽 지금 준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제 함께 즐길 준비 되셨나요?